한평전지 이거 아닌가요? 응. 한평전지가 오난가요. 언니는 약하잖아. 가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연주야 맛있게 먹었지. 그때 우리 연주. 응. 내가 맞고 궁캉거리고. 왜요? 그날 연주한테 내가 그랬잖아. 왜 그랬어요? 난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랬잖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기억 안 나요? 진짜 늦게 없으시긴 했지. 하루가 짧아 불었어? 한평전지 배운 데까지 하고 그 뒤에 가르쳐 줄게. 한평전지 시작! 한평전지 늙은 놈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맘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푸든 해는 고성껏 비쳐있고 고사는 아침 안개에 영광을 둘러있네 태일어신 우리 성군 태양은 태양은 창은권이 상태 육경은 수군 전심이여 상백수령 지나간 눈이라 꽃자 꽃자 서 높이 앉아 파주 풍경 바라보니 관자 우군 볼 높이 솟아 층층 중증한 익산이요 괜히 나면 흐른다 한 물은 호복호 허거복호 허거복호 마간병인데 농담의 맑은 물은 기한이 동화 같으며 흥주어 붕붕 꽃은 꽃 꽃마다 금산이라 나모는 나모는 부터 나모는 봄이 들어 시작 나모는 봄이 들어 나모는 봄이 들어 나모는 봄이 들어 가지 가지 옥과로다 옥과로다 시작 옥과로다 봉석은 화순이오 시작 봉석은 화순이오 인심은 하멸이긴디 일곱번째 박에 서 시작 인심은 하멸이긴디 근데 하멸이긴디가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같잖아 다음 장단에 세 번째 박까지 디 하고 빼줘야 되는 거야 인심은 하멸이긴디 기초 난무주 허공 네 번째 박에서 시작 기초 난무주 허공 저기는 영광이라 시작 저기는 영광이라 장평한 좋은 세상 장평한 좋은 세상 무안을 이힐 사문이 세 번째 박 시작 무안을 이힐 사문이 산옥공상은 나간니라 산옥공상은 나간니라 산옥공상은 산옥공상은 나간니라 산옥공상은 나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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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형제 동복이로구나 부자 형제 동복이로구나 자 부자 형제 하고서 오륙박을 쉬고 일곱 번째 박에서 동복이 나오잖아 동복이로구나 구나구나 구나구나 열하나 열둘 하고 그 다음 장단에서 하나 둘 셋 하멸이긴디 햇더씨 여기도 여기도 동복이로구나 강진하고 네 번째 박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아까 기촌한 무주하고도 네 번째 박에서 나왔잖아요 부자 형제 동복이로구나 시작 부자 형제 동복이로구나 동복이로구나 강진의 상고서는 네 번째 박 강진의 상고서는 강진의 상고서는 상고서는 강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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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서는 건너가다 시작 건너 갈제 갈제는 열하나 열 둘이야 건너 시작 건너 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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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건너 갈제 건너 갈제 금구어 금을 이뤄 금구어 금을 이뤄 쌓인게 김재로다 쌓인게 김재로다 쌓인게 김재로다 김재로다 농사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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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구 백성 옥구 백성 임피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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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 쓴이 둘러 쓴이 쓴이는 열하나에서 나오는데 쓴이하고 열한박자에서 임피사이가 임피사이가 둘러 쓴이 임피사이가 임피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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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uh 왜사이가 둘렀으으으으니 쉴 bout 거 헛르렁 걷어 거룩 걷어 저렁 걷어 거룩 아이가 둘렀으니 거 하드렁 거 거리고 거 하드렁 거 거리고 거리고 거 하드렁 거 거리고 거 하드렁 거 거리고 놀아보세 그렇게 떨어지면 돼요 그렇게 하면 호랑가가 되는 것이야. 거 하드렁 거 거리고 놀아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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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보세